유일한 M.G. 너 M.G는 아니잖아. 오! 오! 근데요! 처음으로 움직인다. 아 진짜 짜증난다. 야 나 아까 M.G라며. 야! 너네 너무... 경제를 내는 게 너무 뻔하다 야. 네 안녕하세요. 플레이어2에서 수민 역할을 맡은 오연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토리제이의 시조세. 드라마 플레이어2에서 병민 역할을 맡은 이재연입니다. 높임말로 진행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플레이어2에서 도진욱 역할을 맡은 태원석입니다. 이게 뭐야? 뭐야? 줄임말인 거죠 이게? 신조어예요? 네. 뭘로? 지금 월급 루팡. 맞죠? 월급 루팡의 뜻이 뭐예요? 월급이 계속 없어진다는... 근데 뜻까지 다 맞춰야 해서 되는 거 아니야? 아 뜻까지 맞춰야 돼요? 아니야. 근데 월급 루팡 이거 맞잖아. 월급을 훔쳐가는 거. 월급을 훔쳐가는 거. 그러니까 월급 들어오면 바로 나간다는 거 아니야? 아 그런 뜻이야. 아니야? 그런 뜻 아니야? 근데 약간 띠가 띠가 돌려서 회사 월급을 내가 루팡을 훔쳐. 나는 월급 들어오면 다 카드사에서 빼간다는 건 줄 알았어. 나도 그런 건 줄 알았어. 나 언제 1등을 해봐야 돼. 아 어떡해. 하나도 모르겠다. 아무런 자들 사이에서. 큰일 났다. 제일 젊기 때문에. 유일한 MZ. 너 MZ는 아니잖아. 응. 그래? 아까 연습 게임이고? 오케이. 시작! 병민! 누가 물어보았냐? 비즈! 수민! 그건 맞는 거 아니야? 수민! 다시 한 번 말해 주세요. 누가 물어보셨습니까? 아니 아니야. 그런 느낌 아닌 거 같아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 뭔데요? 아니지. 아 맞네. 누가 물어보았냐. 사실 이런 말이 있어요? 음울보 이렇게. 영어에요 이거는? 한글이요 수분 순천방송 진웅 서방님 아 딱 그런거에요 서방님이랑 비슷해? 님 진웅 선빈님 아 수빈 선빈님 주워 먹었다 주워 먹었다 선배님 그럼 잘 주워 먹어 선배님이 더 말이 짧은데? 선배님 그럼 선배님 볼 때 SBN 이렇게 불러? 아 진짜? SBN 선배님이 더 빠른데? 연선 SBN 연선 선배님 선배님 분당 좋다 카이 지금 분위기 좋은 카페 오씨 예스! 금조카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거에요 우와 진짜 빠르다 요즘에? 나는 무슨 분노조절 뭐 이런거나 아니면 칸은 카드인가? 뭐지? 아 너무 느리다 어떡해 아 너무 느리다 어떡해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못 쳐? 병민 모임은 청담동에서 오오오 오오 근데 오오 추천 진웅 모든 청바지 뉘앙스가 궁금해요 요즘 많이 들어와야 하네 하하 병민 모바일 청첩장 진짜? 아 나 청구선 줄 알았죠 와 저 나만 뭐 맞추겠어 넌 두개 맞췄잖아 아니야 월급 루파는 그거였잖아 연습게임 이게 진짜 어려워요 네? 구조어롭습니다 구조? 구조는 근데 너무 유리하지 아 진짜 아 진짜 짜증난다 야 나 아까 MG라며 나까지 MG라며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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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고 뭐야 이게 야 진우! 수빈!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2방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2방 정답! 유후까지 해야지 유후까지 해야지 아니 유후는 없어 유후가 없잖아 원래 유후까지 해야 되는 거야 옛날에 유행했던 거야 옛날에 유행했던 거야 아 이건 다 아는 거야 근데 왜 못 맞췄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 수빈 빨리하자 빨리하자 경민! 수빈! 음 자 이제 외치면 기회 없기로 하자 흠 좀 무라 흠 그건 좀 무리 이런 거 우리 안 썼어 그러니까 이런 말 안 썼어 맞아 아니 난 썼어 흠 좀 무란 말은 우리 진짜 쓴 적이 없는데 흠은 흠은 흠 이거야? 약간 흠 이런 건데 흠 좀 무신사 경민! 흠 좀 무아지경 수빈! 흠 좀 무시! 지금 흠 좀 무아 흠 좀 맞아? 네 지금 흠 좀 무시무시 비슷비슷하는데 지금 흠 좀 무서워 어 진짜? 어 진짜? 이런 말을 썼어? 이런 말을 썼어? 내가 근데 내가 많이 맞췄어 흠 좀 흠 좀 흠 좀 무리 무리 흠 흠 흠 흠 흠 흠 삐빼잖아 수빈 열 열히 상호 무 흠 3점 수민 4점 내가 9점에서 많이 맞췄거든 지금 3점이야? 정력 지금 무시못해 모자 때문에 집중이 안 돼 이거 럭키 아이템이라고 나는 소상 게임이네요 나는 잘 못하네 하나 둘 셋 어? 이걸 왜 이렇게 쓴다고요? 지금 사냥개들 정답 근데 너 거 너무 못 맞추기 있이야? 텀이 좀 오래 걸렸는데? OTT가 변수였어 아 병민 응답하라 인공우치 인공우치 자 이제 그러면 양손 낳게 나올 차례 이제 양손 낳게 나올 차례 병민 왔다 장보이 야 너네 너무 예능 경력직 농재를 내는게 너무 뻔하다 야 아기를 내라? 지금 거글놀이 정답 예스 컴온 수민 기회 없어 틀리면 왜? 너 이때까지 다 좋잖아 빨리해 지금 병민 태양의 후회 진행 빨리 빨리 안 하네 하나 둘 셋 쌈기릉에 들어가는지 알고 가겠습니다 진우 뽀뽀드 남자 후 후 후 후 후 와 진짜 잘 맞춘다 진우이가 1등 하겠네 내가 이름을 좋아해요 진우이가 어려 상 받아가는 거 없으면 좋았진 않은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번에도 대표님 얼굴 쿠션이 던져봐요 진짜 아니에요 그래 꾸준성 마지막 아직도 남았어 오케이 자 가시죠 하나 둘 둘 형민 매니저 병민 변호사 너무 대답이 늦어 이름을 해놓고 계속 맞추니까 너도 해 진우 병민 수민 하나 둘 셋 병민 간호사 봐 보고 맞춘다니까 보고 맞춰야지 어떻게 해 아니 그게 아니라 병민 이제 기회 없어 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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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민이 말이 잘 안나와 벌써 정돈거야? 아니 그냥 진우 아 진우이랑 게임 못하겠어 너무 빨라 수민 끊어있어요 병민 요리사 우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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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하나 더 일부가 하나 더 남았다고? 너무 좋아 재밌어 그거 만들어 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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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승인! 레몬에이드, 자몽에이드, 청포도에이드! 맞췄네 하나! 게임 너무 어려워. 나 진짜 게임 못했어. 살짝 지금 머리 아픈 것 같아. 여기서 포기가 빠르다. 아까 격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2부에서 3점짜리일 수도 있잖아. 분명히 50점짜리 하나 있다. 50점짜리? 와.. 사기 확 떨어져. 나 원래 스피드 게임에 약해. 다이어트 1부가 끝났게요. 그래서 1등은 누구예요, 둘 중에? 지진욱이. 압도적인가요? 2점차. 2점차? 오빠 아깝다. 분명히 한 방짜리 있어. 50점짜리 있어. 너무 근데 약간 지금 유진스 느낌 아닌가요? 맞아요. 올드진스. 새 청바지 말고 오래된 청바지. 구제.. 구제진스. 올드진스.